미시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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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로선 신발장이 거두가죠 거두가서 그 저 순댁인 정신빠진 거 그만이고 땅 봐도 모르는 거로 보내려나 봐도 아밤씨 신발로씩 가면 돼 개 신이사 하쭤맞은 게 긍어에도 이젠 연령이서 가고 그난 이 구두나 이런 걸 저 신흥 댕긴보단 발도 편안하고 점 어디 여점연 걸음 나갈 때도 신이 편해이사 걸음도 좋아 그는 아방도 갈매기다방 출퇴근할 때 이제 구두 신흥 아이고 놈들은 일날의 직장생활로 그거 구두 반쯤 그게 영신흥 댕겼지만은 아방사길 갈매기다방 그거 출퇴근용으로 해놓은 구두 그 몇백과 그게 그거 난 이제랑 그 불편이 그 신 신지마라 이거 순댁이가 보낸 거 이거 양 영 분한 메이커 우다기 메이커 이거 영 신흥 편안하게 댕깁서 이거 어때 오늘 신신 이 귀신들 들려시냐 미신 신발상 호나만 심은 되지 미신 등산 하나 싣고 가면 됐지 미신 공허여도 아방냥 어떤 할 때 보민 우알로 체육복 입엉 나 그 구두 신흥 다 크게 나사민 원 베름에도 좋지 아니해나 수다기 보질 마라 개 개민 보질 마라 아니 쭈린잉 입엉 그거 구둔 더 크게 신흥 모자씨구 개형 공허 민 아니 대국 신도 옷에 맞추왕 양복이나 어디 점장케 정장할 땐 구둘 신고 산에 갈 땐 등산화 신고 여전 어디 갈 때나 걸음이라도 허국 영 산책할 땐 이신을 신흥 댕겨사주 아방냥 어느젠가 질동의 어몽두 아이고 성님 아이고 저 아주방 신혼배 좋은 걸로 시에 가질 때랑 상 안 냅석이여 무사 우리 아방 신조간 누가 우리 아방 신 걱정할리임시니 저 신짱여라보미 신 한나는 있죠 아이고 오늘 보난 미식어 그 아랜 쭈리닝 입은 서묻 구두 탁 거기에 신은 갈매기 다방관은 저런 누군고 희형 베레분은 아이고 베레면 좋지 않니 인기에요 멍 그는 도라산도 질동이 멍 조조조조 멍 나신데 소돌이를 합디다기 인형래 아방이나 잘하르네요 어디 잔치 먹으러 가신데 양복에 어 희형은 그 미신 저 돌 도르박질을 떠나신 신발 신청 보내지 마라 인형래 아방이나 잘하르네요 이해창 전화번호 몇번이야 가이사 지네 서방 그거 간섭 아니옵니다 그 질동이 아방은 아랑 그자 인형량으로 착착해영 댕기는 사람이나 미식어 두 말 세 말 할 거였어도 아방도 이거 순댁이 부모 생각하멍 이거 상 보내제 아니수가 그 난 산뜻하게 이거 양 원색도 가이원 잘 이거 희형 보내수다 이거 산뜻하게 저 신흥 댕기고 저 나 구질 때랑 헌거 신흥 갚서 이것도 범음 타불민 이것도 자꾸 불어가민 흐러불고 컬건한 그 나랑 저 옷에 맞게 신도 신흥사 되는거주 그 형 또 나이 들어가민 양 구두보다 이걸 신흥 댕겨서 발도 편내고 조금 내다게 날랑 저 오일장강 희형은 고무신이나 홈배 사줘 거렁청은 소리 하지마라 그 미신 언제부터 닮으신 등산갈 때 또루 걸을 때 또루 도름박질할 때 또루 미신 하 따가라라 다 좋으니까 그 순댁이한테 거렁청은 거 하지마라 돈으로 버리네 다음부터 그래가 아니시는 쿡아 아니시는 쿡아 아니시는 그 놈이 나이거 포랑 저 우리 쫑 요샌 양 개들도 저 비올 때 입는 개우비들 포람쬐 네임수 개우비 갱 비오는 날도 저 주인들은 우산시국 갠 서뭇 우비입정 동네 도람설이네 인기 이 아방신 이거 포랑 어떤 쫑 개우비로나 사주심인주 구닥에 이중설리심인 고사리장마도 시작될거고 경허요 오늘부터 나 개어멍이인 고라주주 아이고 쫑 비올 때도 어멍이형 동네 이 어멍 새신 이거이 운동할 때 신는신 기억에 기억에 너 개우비 사주마 어멍 너 그거 못사주 그냥게 개마스크여 개우비여 어멍 다해주마 이 집 잘보라 아이고 어멍비씨가 해주면 그걸 알아 어멍만 그저 가차운 데가 가면 정들럭형 개도정 해주면 고마운걸 아람신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잘도 알아 잘도 알아 이제부턴 견부형이 해내주자 어디 저 견부형 저 회사에나가 나 탕화 아이고 첨납 다해야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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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잡 Ahora 어떤 사람은 그가